안녕하세요. 이 상무입니다. 오늘은 이 기자와 함께 안녕하세요. 순두부를 먹으러 갈 계획입니다. 이게 저 순두부 좋아하나? 순두부는 언제나 좋죠? 순두부는 여러분 언제 먹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음식이죠. 그런 순두부 중에서 아트란타에서 제일 오래된 순두부 가게 어디가? 소공동 순두부입니다. 거기가 벌써 여러분 이제 벌써 세 번째 가게를 오픈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스완이 109번 아시마켓에 있고 두 번째는 둘루스에 하나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111번 스완이의 오픈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네비 찍고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1번에 카페벤에 있고 공샤브에 있는 그물이네요. 와 보니까 주차 공간도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확실히 정말 커졌어요. 여기 보시면 180명 정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에서 또 요번에 완비해 돼서 60명까지 한 방으로 쫙 커버했을 거고요. 여기 이제 홀 지나서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방이 딱 숨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가 미리 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앉았습니다. 어때요 인테리어? 이 나무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넓어요. 그치. 저희가 지금 앉은 자리가 원래 단체석 자리인 것 같아요. 그치. 30명 들어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이 맞은편에 또 30명 자리가 있기 때문에 총 한 60명까지도 단체석님 가능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 이렇게 도어 해가지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할 수도 있고 오픈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 일단 배고프지? 아유. 여러분. 진짜 아트나타 사면서 109번 소금 노슨도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되게 오래됐고. 이미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메뉴 보시면은 오이무침. 이게 뭐지? 숙주. 숙주. 김치. 무. 양념장. 여기 오이무침은 다 먹어줘야 돼.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항상. 나는 옛날부터 여기 보면 다 먹었었어. 여기가 여러분. 31년 전통이래. 31년. 30년 넘었다고요? 뉴저지에서 시작해서 뭐 시카고 뭐. 심지어 부산에도 있다. 부산에 있으면. 아니 근데 30년이면. 응. 한국에서도 솔직히 뭐 원조칩 30년 된 집을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미국에서 순두부인데 30년이 넘었다고 하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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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커스는. 109번이랑 맛이 똑같은지. 사람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한 번 맛이 똑같은지. 검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와. 갈비에 살 붙은 거 봐라 진짜. 와. 여러분 어떤 데는 먹을 게 없어. 일단 비주얼에서 합격. 네. 어. 냉세해서 또 합격. 아. 어떠세요? 간 딱 좋아. 고등어 구인. 아. 고기를 먹는 사이. 고등어 구인. 우와. 고등어. 굵기 봐라. 응. 통통한데. 싫어네. 네. 메모를 한 번 끓여볼까요? 아. 소리 봐라. 저는 파전을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네. 순두부. 순두부. 드디어 순두부가 나왔습니다. 순두부. 순두부 측에서는 역시. 일단 순두부를 먹어야죠. 자. 계란 넣어주세요. 이 돌솥밥이 여러분. 소공동에서 자랑하는. 진짜 돌솥밥입니다. 네. 와. 밥을 좀 더 주시죠. 네. 돌솥밥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 글쎄요. 아무래도 밥이 좀 더 구수하지만. 따뜻한 것도 오래가고. 아. 이거 차가운 물을 약간 섞어주는 건가요? 네. 어. 온도가 또 중요한 건 봅니다. 응. 감사합니다. 어휴. 요식이 계속. 큰일 났네. 같이 안 드셔도 되겠어요. 아니요. 그만 먹었어요. 잠시만요. 와. 돌판 비빔밥. 와. 난이 났습니다. 돌솥도빔밥이 아니고 돌판 비빔밥.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파전 먹다가 갑자기. 파전 손도 못했어 지금.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일단 그래도 순두부. 순두부밭에 덜어둬. 순두부도 덜고. 나는 비빔밥으로 드릴게. 섞어 순두부. 해물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따뜻한 게 오래가서 돌판이 좋은가 보다. 아. 그리고 누룽지가 잘 생겨. 아. 누룽지. 나는 지금 벌써. 입에서 침 나고 나이 났다. 여기. 누룽지.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때문에. 어. 소리 봐. 끝내준다. 그렇죠. 이렇게. 밥도 지금. 오. 구워놓은 게. 계속 끓고 있어요. 이게 돌소지기 때문에. 계속 뜨겁습니다. 누룽지가 벌써 이렇게 저는 누룽지 이렇게 누룽지 탕을 만들어서 먹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이렇게 누룽지 그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 안 붓고 이렇게 또 드십니다 바람은 그냥 두자 좀 먹어보자 이제 좀 제발 순두부 아직 못먹어봤다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정신차리고 순두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메인 있죠 일단 두부가 확실히 맛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두 지점하고 맛이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바로 없잖아 그렇죠 음 음 홍국수요 와 여기다 주시죠 여기다 주시죠 여름에만 있는 거예요? 아 네 대절의 별미 네 와 여러분 홍국수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린 흰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순수국은 또 흰밥이잖아 밥이 진짜 꼬들꼬들하잖아 괜히 사람들이 돌솥밥을 찾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식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돌판 비빔밥 비빔밥 재료도 아주 풍부하게 들었습니다 음 어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아 이게 돌솥의 또 장점이지나 단점이죠 계속 뜨거워 음 맛있네요 확실히 오이를 또 빼먹을 수 없지 음 음 와 맛이 진짜 구슬하다 진하다 콩보 메뉴가 있네요 LA 가입이랑 순두부도 콩보고 고등어랑 순두부도 콩보고 그리고 지금 스페셜에 이 사장님께서 콩국수를 갖다 주셨는데요 콩국수는 여름 한정 메뉴랍니다 음 계절 메뉴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다니면서 드시거든요 그렇지 좋아하는 콩국수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찾아다닐 필요 없겠네 여기 네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이따가 먹고 솔직하게 다음번에 또 찾아서 올지 아닐지 세트 메뉴로 시키실 때 생선 파세요 고기 파세요 난 두 개 다 둘 다 두 개 다 시키지 양이 많은 파인 걸로 아 이거 흰밥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맛있네 응 근데 여러분 고기 보세요 고기 고기 진짜 이만큼 붙어있어 고기가 진짜 이만큼 붙어있어 고기가 진짜 이만큼 붙어있어 고기가 유룽지가 예술이다 예술 와 순두부는 진짜 예술이다 순두부가 계절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름에도 잘 팔려 이 열치의 치열이라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음식이 얼마 안 됐잖아요 응 유독 여기 미국의 한인들 인구 대비 순두부집이 많은 것 같아요 응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응 미국사람도 좋아하고 아 러시아사람도 좋아하고 중국사람도 그렇게 좋아해 백인 뭐 러시아 유럽사람들 한국 음식은 한번 땅 먹어보고 뿅강산도 진짜 많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식 하면은 뭐 불고기 비빔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응 이 순두부를 좀 앞에 전면에 밀어버린 것도 괜찮겠네요 사실 이미 인정 받았지 네 인정이지 어 저의 이 누룽지탕이 누룽지밥이라고 했잖아요 자 한번 먹어봐라 누룽지 탐스 요게 이제 누룽지가 벽에 붙어있던게 쌀 요렇게 이제 물에 불어서 떨어지면서 한숟가락 떠서 일단 뜨겁고 좀 이따 먹어라 좀 이따 먹어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어 구수해요 음 막방에 이용해서 우리 메뉴 좀 소위 좀 해드릴게요 네 순두부찌개 당연히 어 순두부라면? 순두부 칼국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뭐 소고기부터 뭐 청국장 들깨까지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어 비빔밥 돌판비빔밥 어 이게 그거잖아 바비큐 바비큐 LA갈비 저희가 먹고 있는 LA갈비고요 불고기도 있네요 아 이제 콤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스페셜이라고 이렇게 해물파전 떡볶이 만두 콩국수 아 콩국수 따란 여름 한정 메뉴죠? 먹으면 먹어야지 아 일단 비쥬얼이 죽이지 예 콩국수는 간을 뭘로 맞춘다? 소금? 이만큼? 어 근데 양이 많아서 괜찮을 수가 있다고 그게 양이 많아 이건 적은거 아니야 치콩물 구세 면발이 어쩌게저쩌게다고 어때? 콩 제대로네 완전 콩이야 응 음 알았어 뭘 두부 콩이잖아요 콩국수로 맞네 콩찜이니까 갑자기 이상한데 응? 왜 콩국수는 여름에만 주로 먹을까요? 냉면은 겨울에도 먹는데 그냥 아 왜 그럴까? 왜 그런지는 챗 쥔티비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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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국수로 따뜻하게 먹을 수 없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하 하 하 하 아니 무슨 모자가 나왔어 이게 돌솥 돌솥 돌솥이야 돌솥 돌솥 모자가 덤네일 나 이런건 천문다 진짜 예술이다 예술 와 밥그릇 모양 그대로 와 진짜 맛있겠다 또 이기자도 반 줘야지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는 이거 귀한데 소리 들리세요 소리 소리 이게 여러분 돌솥이니까 가능한 건데 돌솥이니까 갑자기 할머니 생각에는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여기다가 원래 이제 딱 설탕을 쫙 이렇게 해볼게요 소금은 안될까요? 해볼래? 난 너무 많은 것 같아 짜요 설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션을 해야지 게스트님 아 네 아 지금 게스트였네요 오늘은 특별히 쿠폰을 10개 말고 15개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5개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으면 쿠폰을 말씀을 드려요 저희 준비해놨는데 아까 말씀 중이셔가지고 크아 역시 준비된 30년의 전통 아 그럼요 세니 아 헉 헉 하나 둘 셋 헉 헉 헉 헉 헉 마치 짠 것처럼 와 근데 15장은 어떻게 드리지? 사실은 밑에 이기자 전화번호를 찍어볼 테니까 여러분 오늘 먹어본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낫어? 어차피 갈비가 맛있었고요 아 이거? 역시 고기판에 그쵸 그리고 당연히 순두부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나는 콩국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아 콩국수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누름진 모자 누름진 모자 타주에서 이제 LA 뭐 뉴욕 뉴저지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한번씩 들려서 맛있게 드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1회기는 아이가 좀 많아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